안녕하세요 다와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소곱창전골에 당면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계란말이랑 파김치 있어요 밥도 같이 먹을게요 그리고 마실 것은 실론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곱창전골에 제가 집에 있는 당면은 얇은 당면이었는데 두꺼워졌어요 불었다 곱이 빠져나오고 들깨가루가 잔뜩 있어서 국물이 엄청 굴축해요 안보이네 너무 맛있어요 찰떡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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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라 너무 맛있어 계란말이랑 파김치 계란말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소곱창 전골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